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이라 이제 놀러가려고 왓슨을 먼저 산책을 시켜주고 이렇게 잔식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풀어주는 먹마들 영상 틀어놓고 노력을 했지만 왓슨은 좀 심기가 불편해진 상태 왓슨! 엄마 아빠 잠깐 코에 바람만 넣고 올게 알았지? 금방 갔다올게 왓슨! 금방 갔다올게 간식이! 간식있다! 간식! 자 왓슨 앉아 옳지 기다려요 자 기다려 소금 먹을 수 있어 알았지? 그럼 엄마 아빠 갔다올게 야 나 동물 볼 때는 선거스를 안 끼는 줄이라서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털의 색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랩탈파크 도로의 광고판에는 공룡이 있었는데 도로의 광고판에는 공룡이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먹고 갔잖아 입구에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도를 받았어요 여기 지금 쇠봉다를 받았는데 캥거루가 돌아놨냐고 먹이를 주면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 코알라도 있거든요 코알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자고 있네 진짜 잘 잔다 진짜 잘 잔다 뭔가 부럽다 되게 숙면 여기서 이파리 가져간다 이분이 저 이파리 가져가서 애기한테 먹이는 거 죄송해서 자고 있어요 저렇게 너무 귀여워 여긴 이렇게 두 마리가 있네요 그래도 뭔가 움직인다 다 자고 있는데 다른 애 다 안 먹고 있네 이불 열심히 먹고 있어 되게 크다 엄청 크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청 천천히 다닌다 다 잘 안 먹고 있어 진짜 잘 안 먹고 있네 어디를 찾아가서 가면 되어있어 나랑 눈싸움으로 씻어 나랑 눈싸움 직장 진짜 눈싸움 직장 그치? 다시 한번 볼게요 눈싸움 직장 눈싸움 직장 저거 보여? 핑크? 여기가 진짜 이쁘다. 어? 보러가니까 숨었어. 자리가 펴승이 있으네. 응. 헬로. 여기 위에 박쥐 보여? 어우, 고마워. 이렇게 박쥐가 있네. 오, 진짜 저렇게 꺾고 있구나. 오, 소리. 박쥐 사실 처음 들어봐. 룩뱀이랑 무슨 고증도취 같은 애도 같이 있나? 아니, 이거 숨을 잃지 않기다니까. 아, 이게 뭐야. 보여야 보여야지. 왜? 나무의 비온에 하나 매달려 있네. 어? 옷 색깔 되게 예쁘다. 아, 나 청구가 돼. 안녕! 오, 목걸이 되게 길어. 자, 여기는 원베잇이 있는 데고요. 저기 숨어있다, 밑에. 이 엉덩체리버가 원베이야? 원베잇에 엉덩이 멀뜨릴게요. 지금 얼굴에 안 보여져서 어쩔 수가 없네. 이건 다 맞고, 얘가 생각보다 귀여웠어. 응, 트릭 앤덜이 있어. 아, 저리 또 숨어있다. 옐로우핀. 어, 얘 너무 귀엽다, 옐로우핀. 저기 앉아있는 냄새가 웃긴다. 뭔가 어제 술 한잔 하신 것 같은 바이브인데? 아, 이거 이름이 좀 배인다. 네, 저녁이 이쁘다. 얘네가 이름이 뭐라고? 옐로우핏 룸핏 알라디드. 아, 그래서 룸핏이 있네. 아, 얘는 룸핏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